수아님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가 되는 일이 없지? 그렇죠? 되는 일이 없는 거는 네가. 네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도 있고. 네. 그렇게 하는데, 어맘데 어머를 파고 살았던 것 같아. 그리고 내 사주팔자로는 엄마를 닮을 수 밖에 없다. 부모의 근혜도 없고 외롭다 그냥. 밝게는 살아가. 살교성도 많고, 무심한 바치. 뭐 없이. 알겠지? 여성여성이 아니라 너는 왈가닥이지. 풍수 뜨누리. 근데 그 속은 골마 터져 있는 것. 니 나올 걸 뒤로 좀 물러가래. 그래서 그 속아지가 썩은 문뚫어져 있다. 이 나이에. 근데 내가 한 2, 3년 전부터 뭔가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니가 갈팡질팡 하면서 따로 선택을 한 것 같거든. 거기서 어그러졌어. 그래서 니가 지금 실패의 맛을 보는 거야. 그 전에 했던 게 뭔데? 저 전에 회계사 준비를 하다가 적고 영어 강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이 나오는 거죠. 맞지? 다시 시작해요. 이번 한 해는 내가 다시 영어 강사하고 있으면서 따로 준비해도 돼. 준비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근데 또 나이 들어서 뭐 걸고 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쪽으로 니가 자꾸 경력을 쌓아야 되잖아. 그쪽은.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것보다는 나는 니가 그쪽에서 회계 이쪽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일 때문에. 무조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 말고. 사무실 쪽가 당기면서 뭐 하고 이렇게 뭐 서류 챙기고 오고 하는 거 있지. 어떻게 보면 니가 섬세하게 이렇게 또 하는 게 있거든. 고런 거 조금 해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 요번 연도에 니가 그렇게 조금 운기 자체는 안 좋아. 그리고 이별수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무심한 친구랑 많이 싸워. 응. 응? 네네. 같은 날이야? 아니요. 네 살 때 빨리 뛰어. 위로? 어. 그쵸. 아삼육이 맞을 때는 정말 잘 맞거든. 네. 근데 또 미쳐날뛰면 둘 다 미쳐날뛰는 거야. 끝 보고 싸워야 돼. 응? 끝을 볼 때까지 싸워야 되니까. 응. 근데 니 고집이 좀 세고 전마도 고집이 세다 근데. 남자친구도.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니까. 아휴. 그렇게 나는 언니 니 직업을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응. 어. 이번 연도 조금 내가 자중을 해서 봐야 돼. 응. 그래야 내년 수준으로 어. 안 좋다 해도. 응. 좀 이렇게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언니 니한테 어. 우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들어와 있었거든. 어떤. 응기가. 좋은 응기가. 언니 니가 뭔가 시작을 했을 때 확 할 수 있는 그런 응기는 들어와 있었단 말이야. 네. 2년 전부터. 근데 그때 내가 2, 3년 전에 니가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이 잘못 선택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때 요거를 잡아갖고 갔었어야 되거든. 응. 근데 언니 니가 좀 쉽게 갈라 했던 거. 맞아요. 해서. 그러니까. 어.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가셔야 되고. 응. 언니 집안으로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처럼 빌었던 할머니가 계셔. 응. 네. 어딜 가도 그 얘기. 응.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 100명을 갖다 놔도 다 빈 사람들만 들어온다. 줄 수 없다. 신 줄이. 신 까물이 있기 때문에 점집에 드는 거야. 응. 근데. 응. 특줄나게 거기에서 내가 그 공주를 이제 이어 받아서 계속 빌어 가야 되느냐. 요렇게 저 덕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거를 말해주는 거지. 그거를. 그것 때문에 니가 막혔네. 이게 아니라. 응. 그런 공덕이 있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이제. 내가 종교를 가지고 조금 이런 거를 많이 믿어 봐야 돼. 응.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겠지? 언니도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언니 니도. 언니 니를. 언니 니를. 언니 니를 놓으려고 빌었다기 보다는. 내 자손들을 이렇게 이어주세요 하고 위에서 많이 빌었거든. 할머니. 자손이 많이 귀하다 너희 집이. 아 그래요? 응. 아시겠다? 네. 네. 너희 집에 아들 있나? 아니요. 없제? 없제? 저희 집에. 아 없어요. 집에. 자손이 귀하다 너희 집에. 참. 대를 계속 이어달라고 이렇게. 어쨌든 빌어 오는데. 없어. 끊기다 소리가 나. 그러니까. 언니 니도. 언니 니가. 어쨌든. 나중에 이제 시집을 가서. 대를 자꾸 이어가야 되고. 네. 그 대를. 어. 이어가려면. 어쨌든. 평탄하게 가야 되잖아. 네네. 근데 이 반란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언니 니도. 네. 어. 뭐. 끄트머리 가서 언니 니도. 조져놓네. 음. 음. 복. 참. 복이. 덕을 못 본다. 그리고 사람들. 인복이 너무 없다. 음. 어. 못 만져야겠네. 어. 첫 스타트는 좋거든. 사람들하고도. 네. 네. 끝이 자꾸 흐지부지 안 좋아지거든. 네 고집도 좀 내려야 되고. 음. 웃고 막 즐기고 하는데 네 주간 뚜렷하다니까. 네. 너무 그렇게 네 거가 다 맞다라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 맞지? 어.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가 변하려면. 음. 아시겠어요? 네. 어. 근데 왜 이렇게 열이 나지? 언니 니 어. 키도 막 삐빅거리고 지금 난린데. 어휴. 속 시끄러울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아. 음. 음. 남자친구랑도 싸우지 말고. 네. 좀 이해하는 쪽으로 하고. 좀 지면서 살아라. 뭐 그래 이게 몰라노. 그 여자가 덧세갖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음. 덧세지 마라. 좀 여성여성해져라 조금. 생긴 것만 여자하게 생기면 뭐하노. 어? 막 뿜어져 나온 건 무심화보다 더한데. 어? 안그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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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말이가 좋단 말 아나. 아니요. 이 통 크다는 거. 아 네. 아니 니 그 통 큰 거 그 줄이라잉. 네. 어? 네. 니 니 그 안 좋다 그거. 네. 어 니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너무 아끼고 살아라는 건 아니지만. 응. 적절하게 좀 맞춰갖고 살아. 네. 어. 안그러면 니 나중에 끌베야 된다. 끌베. 응. 알겠어? 네. 근데 저 서울에 가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해라. 가라. 가도 돼요? 지금 얼른 가라. 언제 갈 건데. 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응. 가라. 어. 어. 저거 뭐고. 지금 이 2021년이 완전히 되진 않았잖아. 네. 그 전에 갔으면 좋겠다. 나는. 아. 음욕으로 했을 때. 응. 아직 2020년이니까. 그 전에 가라고. 가라고.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다. 뭐. 아니면 2021년 넘어가면. 조금. 조금. 시끄럽거든. 음. 그래서. 니는 살아가면서. 니가. 이 공줄이 있는 지와는. 지 사주팔. 니 사주팔자도. 참. 그. 괜찮은 사주팔자는 아니거든. 어디 가도. 그 말은 드럽기라. 응. 어. 뭐. 안 좋다 하면. 좀 풀어나가면서 살아가야 돼. 응. 알겠지. 꼭 구수라라는 게 아니라. 1년 12달 막아주는 홍수맹이라든지. 응. 내가. 뭐. 절에 갔는데. 절에 뭐. 갔을 때. 올리고 싶은. 초라든지. 향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잡쌀이라든지. 공량 그런 거 파는 데가 있잖아. 네. 그런데 갔을 때. 뭐. 올리고 싶은 거. 또 올려놓고. 뭐. 절이라도 하고 오든지. 그런 식으로. 절만 하고 오라는 거 아니야. 응. 올리고 오라고요. 응. 올려주고 오면. 언니한테 덕은 조금 생길 수 있거든. 네가 그러고 살아야 된다. 좀. 응. 이제 지금 아직 네가 어리 같고. 잘 몰라서 그래. 아까. 네. 앞전에 오셨던 분들. 다 나이 많으시잖아. 네. 만할 때. 점집에 댕기기는 댕겨.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 댕겼는데. 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라는 거 안 해갖고. 인생 다 조져갖고. 왔다 간 사람들이야. 이것만 해도 다른 거예요? 지고집. 지고집으로만 살다가 그렇게 되는 격이 많아. 네. 어. 내가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신이. 내 사주팔자는 내가 꺾을 수가 없어요. 변하지가 않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빌고 닦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란 말이야. 아시겠어? 네. 그러니까. 조금. 어. 신을 알고. 내가 꼭 여기 무당집을 들어서 빌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신이 전해주는 메시지라든지. 그런 걸 좀 깨우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 네. 그러니. 조금. 종교를 가져서. 뭐. 차분해져. 응. 지금은 조금 미친 개맹기로 날뛰고 있을게. 네. 어. 그. 좀 차분해져야 돼. 약. 주사 맞아야 되는 거지. 응. 아시겠지? 네. 궁금한 거? 저. 근데 그러면은.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 자체를 평생 하고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공부? 네. 그. 그 공부 머리가. 있기는 해도. 펜대를 계속 잡고 있는다고. 니 대가리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어. 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응. 하고 싶은 거. 막 반. 네. 그리고 언니는 조금 작심삼일 좀 그런 거 있거든. 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멘탈 잘 잡고 해야 된다. 끝까지 공부라는 건 웃긴 거고. 응. 어. 일을 해야 된다. 언니는 막 사방팔방 놀아내야 된다. 응. 그래서 시험 만약에 하면. 제가 지금 나이를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맥시멈 두드려본다가 한 3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승부를 본다. 이 정도까지 진짜 해본다가. 3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응. 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될까요.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아니. 이번 연도. 마. 죽었다 생각하고. 알고 가요. 맞짝 땡겨갖고 해라. 그럼 이제 시험이 내년 2월 이렇게 있거든요. 1차가 2년이고. 6월쯤 2차 이렇게 지는데. 내년. 네. 2022년. 네. 그치. 그 때 열어봐야지. 응. 오래 죽도록 해서. 죽어라고 해야 되는 거지. 1년 내가. 꼬리 늘다. 된다. 내 말 틀리는 줄 알아. 된다. 해봐 봐. 내가 어저께 메시지 받았는데. 어? 선생님 말. 이리 봐봐. 이리 봐봐. 이리 봐봐. 맞지? 네. 내 말. 내 말. 얘도 긴가민가한 거 같더. 어? 감사하네. 이런 거 되게 뿌듯하거든. 점사를 보고 가면 난 그날 저녁에. 모든 선생님들은 다 그러셔. 오늘 내 신령님 전에 왔다 가신 분들 다 어쨌든 그거 살펴달라고 기도를 드려. 응. 그러면 그 기운이 전해지겠지. 너한테도. 응. 그러면 그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가셔. 믿냐 안 믿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잘해서 나가봐. 네 작년에. 내년에. 잘되가 고용이 이제 또. 어? 진짜 대박. 선생님 말 맞아요. 한다. 내 말 틀리는 거 봐라. 그러니까 1년 죽었다 공부해라. 응. 하면 내년에 된다니까. 응. 이번 연도는 아니고. 내년에. 내년에 된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 어차피 언니 너는. 근데 속 시끄러울 일 이런 것도 많다 했잖아. 그거 그냥 쌩 까고 그냥 막 죽으라고 공부만 해라구. 1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어. 내가 없다 생각하고. 응. 1년 정도요. 그렇다고. 그럼 밥 먹고 살아요? 네 뭐. 네 돈 갖고 먹고 사나 지금. 지금 제 돈 갖고 먹고 살아요. 엄마한테 좀 얻어갖고 하고 살아도 된대요. 1년은. 일부터도 되지. 아 근데 만약에. 그. 올인을 해서. 내년쯤에. 그러면 이제 뭐. 원하는 바를 성취를 했다 했을 때. 그 이후에 긍정적인 건 괜찮은 거예요. 그치. 그렇게 이제. 열려 가는 거지. 그 평생. 막. 밥 먹고 그런 건 없어요? 없다. 하하하하. 니 학이 달려 있는 거지. 안 그렇나. 뭐 그런 걸 걱정하지. 젊은아들 오면. 그게 제일 문제 돼. 어떤 거요? 할. 니가 쇠가 빠지게 열심히 살아봐 봐 봐. 해봐 봐. 선물만 안 캐면 된다. 은지야. 응. 그리고 시집 늦게 가고. 알았지? 근데 얘는. 객관적으로는 어때요? 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안 맞다. 미안한데. 아 그래요? 아니 아삼육이 맞을 때는 되게 잘 맞을 수 있거든. 네. 아까 말길 했나. 맞지? 네. 아삼육이 맞을 때는 진짜 잘 맞거든. 네. 근데. 니가 더 세다. 미안한데. 하하하. 얘가 맞출 수 있을까? 음. 그리고 얘도 끼까? 다 보는데. 빨리 결혼할 생각 하지 말고 잔잔해야 생각을 하죠. 아. 적어도 몇 살쯤이야? 30대 왜 중후반. 30대 중후반. 30대 중후반. 그러면. 지금은. 즐기고 살아라. 제발. 지금. 아. 이게 다 모든 것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일찍 고려냈다가. 모든 사람이 도시락 싸들고. 말리 싸더만. 괜히 이래. 일찍 가서 그러게. 제가. 고생하고 살아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 네. 알겠어? 네. 지금은 좀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될 시기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만약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뭐 시간도 그렇게 할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응.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만나는 정도는 괜찮아요. 덜 부딪치게. 그니까. 만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떨어져 지내다가 만나면 더 애틋하다. 응. 응. 더 좋아 죽을게. 아마. 알겠지?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니는 니 남자친구가 바람필까 봐 그게 걱정이지. 아니. 바람은 안 빛나는 거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확신은 있어요. 근데 딴 여자는 만나는. 만나겠죠? 만나는. 만나는. 나나. 니한테도. 남자는 많으니까. 아. 진짜. 거기서 잘 골라 갖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남자 복은 있다. 덕은 없어도. 됐나. 복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욕이디. 아. 그냥 스쳐 만나면 많다. 니 어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주변에 달라지는 그런 거는 많은데. 응. 정말 진국은 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잘 보고 결혼을 하고 잘 보고 만나야 된다는 거야. 응. 니 성질 다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나. 솔직할까. 근데 40 넘어서 하면 있어요. 40이야. 40은 니가 꺾이겠지. 니가. 아. 내 좀 이제 죽어 살아야 뭐 남자가 들어오겠다 싶어가지고 죽어 살겠지. 응. 지금은. 연애도 뭐 이래저래 다 해보고. 즐기고 좀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시집가도 충분히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셔. 응. 응. 안녕. 잘 가. 네. 나 봐야 되는 거 Schw letting 많이 Pattaya. 나 인도 받아들임. 티번에 꿈이 proud. 너한테 무디가 yours Bulgaria.